네, 이제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축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대한민국의 전통 악기 중에 하나인 대금 공연이 있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퓨전 대금 혁신 공로 대상을 수상한 우목대 대금 명인의 연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우목대 명인을 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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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